코로나 시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악몽이랄까요? 하루 이틀을 남겨놓고 이게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. 외주라든지 알바라든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 다 했죠. 제가 어떤 학생을 만났어요. 코로나 때문에 합주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 명이서 모여서 연주하는 활동은 전부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. 출판사에서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조금만 버텨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결국 올해 들어서 폐업을 했다는 메시지를 제가 전달을 받고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. 제가 엄청 힘들다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하면 사실 힘든 게 아니었던 것 같고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했을 때 그 공연이 실제로 안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럴 때 좀 슬펐던 것 안타깝고 답답한 것들도 있어요. 제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시적인 감각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저는 계속 이 코로나 상황을 속에서 시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시를 쓰는 몸 그리고 시를 착상하는 몸이 바뀌었고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코로나 시기를 변곡점이라는 단어가 딱 적절한 비유인 것 같은데요. 파동이 바뀔 때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또 좋은 시기가 올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희망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서 변곡점이라는 표현이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코로나의 시기를 기다림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시기가 힘들긴 하지만 언젠가 끝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. 예술로 기록 사업은 예술가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사업이에요. 최대한 많은 분들을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첫 발걸음으로 소개를 하고 싶어요. 제 창작 활동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면서 굉장히 활기를 띄게 됐죠. 제가 직접 어떤 전시를 기획하고 어떤 책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른 어떤 채널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찾다 보니 예술로 기록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가장 매칭이 잘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예술로 기록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는 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 감각, 시를 작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기록해 나간다는 점이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. 코로나 전에는 예술가인 저 개인으로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 스스로한테 던지던 질문 같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던지고 또 같은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한테 던지고 이렇게 연대를 제가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. 저한테 이 사업은 사탕 같은 느낌인데 밥 한 끼를 든든히 먹는 느낌은 아니지만 달콤함을 주는 어떤 그런 시간 같아요. 앞으로 저의 예술의 어떤 가치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해준 그런 마중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작업을 어떻게 더 이끌어갈지가 정확하게 잡힐 것 같아요. 언제까지고 지금 힘들고 이런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 그런 창의적인 시도들에 좀 더 힘을 쏟는다면 조금 더 긍정적이게 이 시기를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버티는 게 아니고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